음악 사회가 급변하면서 군선교 또한 바뀌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군의 날을 맞아 군선교 현황과 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기도운동본부와 서산시 지역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문화 이주민을 위한 합창 경연대회가 마련됐습니다. 국경과 나이를 초월한 대회 현장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요 교단들의 9월 정기총회 결과 교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단별 교세 현황과 교세 감소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